구독해! 아기 상어 꼴리 나만 빼놓고 공연을 하다니! 가만둘 수 없지! 오늘 공연은 절대 못 알게 만들어주마! 드디어 공연 날이다! 마지막 연습을 해볼까? 오예! 신난다! 다섯 상어 가족 무대 위에서 신나게 뛰다가 날아갔어요 엄마 아빠 슝! 누나 형아 슝! 아기 상어도 슝슝슝! 사라진 록스타 상어 가족! 큰일이다! 곧 공연이 시작하겠어! 친구들! 나랑 같이 우리 가족들을 찾아줄거지! 나를 도와주면 멋진 록스타 상어 가족 공연에 초대해줄게! 엄마 상어 어디있나! 분홍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깃털 장식이 뭐야? 저 깃털 장식은 매 공연마다 엄마가 머리에 쓰는 거야! 엄마가 분명해! 엄마가 분명해! 엄마가 분명해! 뭐야! 뭐야! 앵무새였잖아! 앵무새였잖아! 앵무새야! 혹시 우리 엄마를 봤니? 혹시 우리 엄마를 봤니? 어? 어? 어디가! 어휴! 나 혼자 찾아야겠어! 엄마는 도대체 어디 계신거지? 어? 아! 찾았다! 엄마! 엄마! 가족들이 모두 날아가버려서 정말 놀랐어요! 올리! 엄마도 정말 놀랐단다! 어디 다친 곳은 없지? 네! 저는 괜찮아요! 헤헤헤! 헤헤헤! 엄마 상어 뚜루루 뚜루 엄마 상어! 어? 이쪽에서 분명 아빠 목소리가 틀린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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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리 멋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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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타는 또 다른 소리가 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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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같이 춰볼까? 아하! 히히! 우와! 두 개 같이 치니까 더 멋진 소리가 나와! 우와! 어? 이 기타는 소리가 안 나네? 흠.. 왜 소리가 안 나는 거지? 간지러워라! 어?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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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간지러워! 찾았다! 아직도 간지러운 것 같네 헤헤! 아빠가 기타와 함께 걸려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헤헤! 아빠! 상어! 뚜루루 뚜루! 아빠! 상어! 형아 상어 어딨나? 꼬라 꼬리! 형아 상어! 형아 상어! 형아 상어! 어디 있나? 꼬라 꼬리! 형아 상어! 형아 상어! 함께 찾아봐요! 흠.. 앙귀 냄새! 흠.. 문이 너무 많은데.. 어디부터 열어봐야 하지? 어떤 꼬리가 형아상어의 꼬리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보자 누구야? 미안 너무 급해서 노크하는 걸 깜빡했어 대왕고래야 혹시 형아상어를 못 봤니? 글쎄 옆 간 친구에게 물어볼래? 나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이만 보라색 꼬리네? 형아상어가 분명해 똑똑! 혹시 거기 형아상어 있나요? 어? 아기상어? 뭐야 윌리엄이잖아 꼬리가 보라색이라 형아상어인 줄 알았어 상어 코스튬 멋진데? 공연 즐기려고 멋있게 입고 왔지 그나저나 아기상어야 빨리 공연 준비해야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아 맞다! 형아상어가 사라져버려서 찾으러 왔어 혹시 형아상어 봤니? 그렇구나 옆에 칸이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길 가볼래? 응 그래야겠다 윌리엄 이따 만나 이번에는 형아상어가 분명해 형아 찾았다! 울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일단 무사해서 다행이야 형아상어 뚜루루뚜루 형아상어 누나 누나 어딨어? 이렇게 넓은 곳에서 누나를 어떻게 찾지? 친구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날 도와줘 누나 상어 어딨어? 누나 상어 어딨나 연보라 꼬리 누나 상어 누나 상어 어딨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연보라색이 보여 누나가 분명해 아 치치였구나 울리 여기서 뭐해? 오늘 공연하는 거 아냐? 맞아 그런데 누나 상어가 사라져서 찾고 있는 중이었어 누나 상어가 사라졌다고? 내가 찾는 걸 도와줄게 혹시 저기 있는 풍선 주변도 살펴봤어? 아니 풍선 쪽으로 가봐야겠다 찾았다 누나 내가 도와줄게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쩌지 아 울리 우리의 뾰족한 꼬리를 이용해보자 이제 누나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와 다행이다 난 이제 공연장에 들어가서 무대를 기다릴게 치치 고마워 누나 상어 뚜루루 뚜루 누나 상어 락스타 상어가족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의 무대가 시작될테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샤워 샤워 베이비 샤워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닷속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이럴수가 도대체 어떻게 된거지? 트램폴링이 작동을 안한건가 무나다 신난다 뚜루루 뚜루 라켓롤 뚜루루 뚜루 노랫둘 아기 상어 울리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울리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